독일의 5대 도시 중 하나이자 경제 수도인 프랑크프루트 이곳에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유럽 캠프가 열렸다 독일 프랑크프루트 야훈더트 할레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을 위한 트머로 글로벌 리더스 컨퍼런스 TGLC와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 CLF 두 가지 행사가 동시 진행된다 28일 저녁 캠프 참가자들과 프랑크프루트 시민들을 위해 그라시아스 앞창단을 초청해 부활절 콘서트가 열렸다 최근 부활주간을 맞아 참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연 약 1천여 명이 관람했다 2천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날로 돌아간 무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가론 유다는 말씀대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성경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구성된 장면 장면들이 영상과 함께 펼쳐졌다 극이 전개될수록 숨을 죽이고 무대에 빨려들어가는 관객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시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우레같은 박수를 보냈다 Actor's 많은 당신이 폭주 string에 나왕 사 Linda 그리스도의 원회가еро Erm 그래서 저는 여기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편과 달라 보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일을 한다는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전했다. And it's very beautiful and it feels amazing afterwards because you feel fulfilled because Jesus really has risen from the dead and came to avenge us for our sins and give us justification and help us to get through it. 그리고 이 문자의 러브가에 대해 참석한 언제나 이것이 정말 어떻게 교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뭘 주실 수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열린 CLF에는 유럽 전역 16개국 20개 도시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는 점점 말씀의 뿌리가 강하게 내려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신 삶의 간증과 함께 말씀에서 이야기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그 진리 하나가 목회자들을 바꾸었다. 예수님의 간증과 함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more than when God is justified. And when we are justified our sins all our sins are washed. And we finish with our sins. Not from the point ind Serie we believe in Christ but all our whole lives our sin was washed. 예수의血은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유럽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29일 오전에는 마음밭에 서서 독일어판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박옥수 목사가 쓴 마음밭에 서서는 마인드북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의 시리즈 중 네 번째 책으로 작년 7월 발간돼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됐다 그라시아스 앞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출판기념회가 시작됐다 저자 박옥수 목사는 전갈에 물렸다가 말씀을 힘입어 살아난 최요한 선교사의 일화를 빌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밝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욕 여러분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병 연망으로 이길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꾸별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쁨과 신분을 참고 한국의 선교사의 이길 수 없는 공연을 참고 한국의 선교사의 공연을 참고 하나를 참고 파스토로 박옥수 목사의centered 배우는 그리고 저의 우리의 삶을 참고 우리의 세대 세상 학생들의 Wet' araus으로 참고 스스로 로 ca습니다 interne 사회에 대해 신혼에 대해 국민의회는 성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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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 to them to be a work of God. advice that the heart of God is the Bible. The heart of God is the scripture. And when we read the word of God, the scripture, the words of God, the words of Jesus are shone in our hearts and our spirit. And the word of God is life, life and it gives fruit in our life and it's change in our heart. And we are obtaining the heart of God. That's a revolutionary message. And I think that every pastor, every minister, every church should hear, understand and accept this message. And in that way, the word of God will change the nations. So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and honored to be here and very grateful. 캠프에 참석한 유럽의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가, 메이크업, 연기 수업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는 재능과 취미를 발견하며 친구들과의 색다른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다 야외활동 시간 역시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며 체력을 기르고 친구들과의 팀워크와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룹 미팅과 마인드 강연은 학생들의 마음을 성장시킨다 그룹을 나눠 자신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들을 털어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마인드 강연 덕분 자신이 지금껏 옳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둘 배워가는 마음의 세계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함께해야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깨달아간다 고맙 그는 어떤가요? 그는 어떤가요? 그들은 많은 상관없는 것과 안내는 것과는 어떻게 해석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한 이 전화에 대해 그는 이 전화에 대해 그는 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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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에 대한 도움을 받았을 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와서의 도움을 받았을 때, 박옥수, 박옥수, 고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부담이 너무 좋고 다는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많은 것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화적으로 많은 건축이 저에게 전화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그의 마書 때문에 나는żej 저희와 함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배운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배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박옥수 목사는 성경을 조목조목 찾아가며 자세히 복음을 전했고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나이 드디어 나이 드디어 자세히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요한민국의 전쟁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죄 속에는 유대인죄도 한국인죄도 한국인죄도 독일인죄도 세상 모든 죄가 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다시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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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너무 알아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하려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에게도 더욱 젊을 수 있을지? 내가 우리에게는 더욱 젊을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더욱 젊을 수 있으며, 우리의 faith은 더욱 젊을 수 있으며, 그리고 2019 유럽 캠프의 대미를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유럽 16개국에서 모인 캠프 참가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프랑크프루트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대한 기대를 가득 품고 있다. 저녁 7시,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칸타타에 막이 올랐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유를 담은 1막은 로마의 혹독한 압재에 시달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어둠과 절망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고 관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격해하며 감동에 젖었다. 이 막은 사고뭉치 안나의 이야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꾼 꿈속에서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을 재밌고 흥미롭게 연출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해 많은 공감을 샀다. 3막은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클래식 음악의 진술을 경험할 수 있는 합창.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 메시아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이 더해졌고 클래식에 익숙한 독일인들도 합창단의 맑고 흐트러짐 없는 화음에 감탄하며 매곡마다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테너 우태직과 소프라노 박진영이 선보인 피날레. 독일인들이 사랑하는 노래 별 하나를 부르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끊이질 않았고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2막과 3막 사이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엄마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엄마와 세상을 탓하며 살아온 한 여학생. 그러나 탄자니아로 봉사활동을 떠나 그곳에서 엄마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누구나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 시각장애를 2019 유럽 캠프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함께 끝이 났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행복한 시간들 속에 참가자들 마음에 담긴 소망의 빛은 앞으로 유럽 전역을 밝게 비출 것이다.